동포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고국의 일이라면 유난히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애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국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고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동포들은 밤나라 대추나라 참으로 오지랖이 넓게도 참견이 많습니다. 뭐 이 모든 것이 애국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 인정받듯이 어른 또한 어른답게 살아갈 때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학생 역시 학생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본분을 넘어선다든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땐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바로 동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포는 동포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동포들이 동포답지 않게 산다는 것은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거나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동포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일에 우선하고 우리 일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고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일도 좋지만 동포사회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고국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동포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인동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노익을 비롯해 누저지와 커넥크세는 주와 시 정부들이 소상인들을 향한 강력 단속 정책과 티켓 발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식업계라든가 청과업계의 경우는 시정부의 행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뿐인가요? 동포가 억울한 일에 사경을 헤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동포들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고국을 향한 관심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포답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나물나라 동포들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생각하면서 애국심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실을 판개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바로 빨리 동포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